3, 2, 3, 2, 3, 2, 1, go 꿈 다시 터질 때도 잊어질게 만드는 마법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거긍거긍 달콤해 중기의 둥글구는 마음 맛있는 꿈을 끌려가요 더 가까운 빛 흑시의 레디 플라스틱 굉장히 앞에서 상큼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약간 무대에 뭔가 이렇게 먼지 뿌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아쉽겠는데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볼까요? 오케이 들어와 보죠